모든 교육에서는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교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등으로 평가하는데 이 중에서 신뢰도, Reliability와 타당도, Validity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하려는 목적에 맞게 평가를 진행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타당도, 측정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신뢰도입니다. 학생의 배구 스파이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멀리 때리는 게 아니라 코트 안으로 정확하고 강하게 때리는 것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도에 관한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준거를 지향하는 절대평가, 규준을 지향하는 상대평가가 있고 개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지향평가도 있습니다. 평가의 기법으로는 관찰, 면접, 일지 등 다양한데 Lubric은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리고 체크리스트는 자기 동작을 확인하여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평가의 유형에는 진단, 형성, 총괄, 이미, 수행평가 등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지식과 실제 적용능력 모두를 강조한다는 내용이 출제된 바 있고 Matic에는 실제평가라는 개념을 통해 학습자가 배운 경기 내용을 경기 상황에서 구현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L 미드의 평가 우리의 유형은 seamless 이 Shenz is primordial 이승